너무 맛있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춥지 않아? 그렇죠? 그래? 너무 추운데요? 갈수록 더 추워져. 추워. 너무 추워. 못 앉아 있겠어. 저기다 계란 품질. 나도 여기서 커피를 한 입 아주 망가져 볼까? 엄마가 뭘까? 인생 한번 망가져 볼까? 커피도 먹고. 나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여자다. 너무 그 멘트가 깨어있는 신녀성 같다. 뭐 한 말이야? 신녀성. 커피를 마시는 나의 모습. 너무 스스로 생각해도 뭔가 너무 멋진데? 커피 광고 들어가야지. 눈이 안 찍었어요? 예전에 애기 때 찍었어. 진짜 한 20년 전? 20년 전에? 달콤해. 그때 진짜 먹어본 커피가 마지막. 찍으면서 먹어본 거? 그게 약간 카푸치노 같은 거였나? 그래서 먹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잘 먹는다, 정말. 진짜 잘 먹는다, 정말. 진짜 잘 먹는다, 정말. 좋아해. 때لف Yunus. 밥도 밥을 꿀고 넣었나? 우와, 벌! 왕벌. Qi opponent signed, My father. destiny signed. terrestri IGwr qued bertty. 벌이 꽃을 알아보나 봐요.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참나. 왜 그래. 얘 진짜 고기를 먹어. 응, 먹고 있어. 벌이. 벌이 고기를 먹어. 고기 뜯고 있어. 어머, 신기하다. 벌이 고기 먹는 경우가 있네. 이게 벌 아닌가 봐요. 이만큼 뜯었어. 요즘 봐봐. 이만큼 뜯었어, 이만큼. 요즘 봐봐. 모아? 어머, 어머. 이렇게 긁어서 모으고 있어. 앞발로 모으고 있어. 귀여워. 날 수 있을까? 야, 너 너무 많이 모았는데? 너 쥐고 날 수 있어? 어머, 어머. 요즘 봐. 어머, 어머. 귀여워. 난다, 난다, 난다. 어머, 어머. 귀여워. 난다, 난다, 난다. 귀여워. 엄마, 어떡해. 너무 많이 잡았어. 간다, 간다. 정말 이렇게 파서. 너무 귀여워. 이렇게 갔어, 지금. 너무 웃긴다. 여기 판대 봐봐. 한 자극도 있어, 심지어. 여기.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여기를 긁어서 파갔어. 귀여워. 뽕쥬. 푸른을 먹으니까. 반응이 와. 푸른 두 개 먹었거든요? 지금. 아, 지금? 지금 가는 거야. 아, 그래? 응. 푸른 두 개를 먹었더니. 아, 그래? 신호가 왔어? 신호 있을 때 가는 거야. 맛있다. 언니, 저는 소식이 와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빨리. 진짜 돈이 짱이다. 언니, 제 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 같아. 내가 모두의 거를 내가 해 주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대신해 주세요. 대신할게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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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명. 파이팅. 저거 가방 들고 가는 거 너무 귀엽다. 귀여워. 잘 익은 거 줘봐. 먹어볼까? 먹고 이따가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신으면 어떡해요? 불러야지, 화장실. 전 앞으로 푸른 예찬론자가 되기로 했어요. 벌써? 벌써 성공했다고? 와우. 믿을 수가 없는데? 자, 이 폴대를 먼저 뺍니다. 자, 망치 조각. 망치, 망치 조각. 망치 조각. 어떤 것부터 뺄까요, 언니? 이야! 자, 접습니다. 심쿵했잖아.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언니 놀랬네. 이거? 그렇지. 이제 배 다 꺼졌다, 그렇지? 쓰레기 가는 길에 버려야 되나? 응. 분리수거하는 데가 그 앞에 있었지? 맨 앞에. 문을 여는 순간 쏟아져 내린다. 출발할까요? 헤엄쿵. 헤엄쿵. 귀여워.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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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에어컨. 될까요? 돼도 되는 것 같아. 이 녀석들. 저거 봐. 우와. 대박. 아, 다 피웠다가 갔나 봐. 다 피웠다가 갔나 봐. 지금 뭐 계절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름이었죠, 원래. 6월이 아마. 그렇죠.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언니? 응, 죽었나 봐. 냄새조차 안 나. 여기 지금 라벤더 밭이잖아. 넘나 아름답다. 보라보라. 성보라. 그럼 여기 서 있으면 이제 나중에 CG로 보라색을 쫙 끌어주는 거지. 저기가 라벤더 밭이라는 사실일지. 우리 릴스 같은 거 찍을 줄 알면은. 그런 걸 할 줄 몰라. 그런 걸 할 줄 몰라. 있잖아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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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막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막 한 명씩 팍 나오고 이런 거. 팍. 자, 가인이 뒤로 뿅. 뿅. 너 가만히 있어. 우리가 밖으로 빠질 테니까. 뿅, 뿅, 뿅. 막 이런 거. 이런 거라도. 됐어? 네.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이렇게 안 돼. 사진만 찍을 줄 아는 사람들. 이거 너무 구리지? 어? 언니. 그래도. 나름. 아, 그래? 멀리서 얼핏 뽑으면 괜찮아? 언니, 괜찮은데? 대충 한 번 해본 거야. 언니, 나름 좋은데요? 멀리서 보면 그럴 듯 해요, 언니. 아, 그래? 아, 잘했다. 아, 그래? 아, 너무 잘했어. 이 방향가락 걸으면 저기부터 쉽다는 거 같아. 우와, 저기 암벽 등반한다. 어디야? 저기. 진짜요? 진짜다. 저기 암벽 등반에. 진짜다. 아, 여기 꽃은가 봐. 여기 밑에서 다 준비하는데? 우와, 저 아저씨 봐. 너무 무섭다. 우와. 우와. 이쪽에서도 올라가고, 이쪽에서도 올라가고. 저 위까지 올라갔어요. 중앙세골. 어, 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웬일이야. 진짜 많이 올라갔어. 대단하다. 저길 어떻게 올라갔어. 너무 무서워. 아이고, 조심해라. 조심해. 나도. 오, 이쁘다 이거. 오, 이쁘다 이거. 한정아 씨. 괜찮아. 안 찍어. 됐어. 안 찍어. 그 사진이 그 사진이야. 나 그냥 합성해줘. 어. 오, 이거 자전거 타는 사람이잖아. 알 수도 있겠다. 알 수도 있겠다. 아니, 여기가 자전거로 꽉 찼어. 이렇게 이거여가지고. 어디요? 아, 여기? 경기할 때 이렇게 막 차지는 있더라고. 어, 버거 좋다. 응? 버거? 버거 있으려나? 버거? 샐러드. 아니, 지금. 저거 크레페리야. 저거 크레펜가 혹시? 크레페. 네, 맞는 것 같아요. 그치. 맞아요. 자기가 도와준 거라서. 맛있겠다. 음. 아, 이건 크레페가 아니야? 아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메뉴 여기. 뒤에. 나 봐야지. 어? 어? 아, 너무 크레페해. 내가 너무 흥분을 했더니 의자를 부셨어요. 어머, 이거 어떻게. 됐다. 됐다. The best seller. Toscan. 아, 오케이. That would be great, I think. 좋아, 좋아, 좋아. 너무 흥분했어, 지금. 의자 뽑았어. 너무 적극적이야. 너무 적극적이야. 아이고, 귀여워. 동둥이 좀 봐. 하나 더 나아. 너무 무서워. 공포영화야, 저거. 호러무비. 왜 이렇게 이뻐하는데. 호러무비야, 진짜. 셋째는 사랑이라는데. 아, 정말 상상해 본 적도 없어. 보아, 나면 보러 가야지.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실컷 예쁜 모습만 보시고. 안아줘야지. 안아줘야지. 아, 근데 진짜 처음 나왔을 때는 와. 키울 줄을 모르니까. 진짜 아기 울면 나도 맨날 같이 울었지. 재울 줄을 모르는데 막. 어떻게 해 줄 게 없는데 애는 계속 울고. 너무 우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조리원에서 나와서. 한 일주일 됐나? 잠을 너무 안 자고 애가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오빠한테.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까지 울 수는 없잖아. 저절도 울고. 자지러지듯이 울어. 그냥 엥 이게 아니야 막. 이렇게 넘어가. 병원 봤어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내가. 문제가 뭐예요? 집에 와서 너무 멀죠. 그리고 가면 잔다. 아, 진짜? 문제가 없었구나. 그래도 근데 가서 확인해야 돼. 문제가 없잖아. 아멜 막 드라이버. 어,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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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구나. 나 처음 먹어봐, 크레플. 엄청 고추냉은 셀러. deci한 통 Meu 통화. 바widencia. 나는 지금 이제 다시 한 장. 마, 이렇게. 마. 이렇게. 맛있어. 맛. 뼈는 일을. 우전히 부가에 여전히 먹으러 간다. 음. 음. 당충전. 그 언니 스카치 캔디 있잖아요. 그거 녹인 것 같아. 그 맛 나죠. 캐러멜 맛. 스카치 캔디. 너무. 다 돼갔어. 음. 맛있어. 이거 맛있다. 저 애플바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 먹어 그러면. 이거 먹어 그러면. 맛있다, 맛있다. 둘 다 맛있어. 당이 필요했나 봐. 그치? 응. 당이 좀 필요했어. 음? 이건 뭐지? 이게 제일 인기 많은 거래. 그러니까. 땡큐. 자, 여기서. 어? 아, 치즈구나. 뭔지 알았어요? 망했다. 수란, 수란. 수란인 줄 알았네. 수란인 줄 알았네. 아내가 잘라볼게요. 어, 토마토. 오, 맛있겠다. 토마토 들었어요. 야, 야, 야.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 이거 맛있는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맛이야. 뭐? 이 껍데기, 껍데기. 아, 껍데기? 응. 음, 맛있게. 트래비앙. 오케이. 세비앙. 세비앙. 트래비앙. 트래비앙. 격렬하게 먹었다. 격렬하게 먹었다.